와 요즘에 근데 제가 결혼식 준비한다고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저 좀 살 빠져보이지 않아요? 어 최근에 내가 4kg 뺐어 4kg 살이 너무 쪄가지고 원래 한 68kg 정도에서 항상 유지가 되다가 영광내라고 하고 뭐 초인 만나봐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75kg 까지 찌더라고 살이 76kg 까지 쪘어 76kg 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71kg로 내려왔거든요 이제 앞으로 총 3kg만 더 빼면 돼 그러면 내가 딱 어 한 3년 전 완전 평균 몸무게 딱 유지할 수 있어요 그때로 돌아가 아 근데 이게 일하면서 다이어트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제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일단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안먹어 뭐 아무것도 안먹어 어 그리고 술도 제가 술 진짜 좋아했잖아요 술 안마시면 한때는 잠도 못잘 정도로 술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술도 거의 끊다시피 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게 뭔지 알아요 다이어트 하다가 제일 힘든게 뭐냐면 밀가루 안먹으면 밀가루 안먹으면 밀가루 안먹는거 와 죽을거 같아 진짜 미칠거 같아 밀가루 안먹잖아 내 밀가루 안먹은지 이제 한달 가까이 돼가 와 진짜 술 끊는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담배도 끊어봤고 술도 끊어봤고 다 끊어봤는데 밀가루 끊는게 사람 미쳐 일단은 저는 면을 너무 좋아해요 칼국수 라면 짜장면 짬뽕 막 위가 아파 지금 그 생각하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뭐 면이란 면 있잖아 다 죄다 하 메밀국수부터 시작해서 우동 뭐 뭐 면 어떤 면 할거 없이 다 좋아해 나는 쫄면 다 끊었어 오뎅도 안먹어 나는 오뎅에 밀가루 섞였잖아 어묵에 생선살이랑 밀가루 섞인거잖아요 오뎅 안먹고 튀김 안먹어 탕수육 뭐 깐풍이 절대 안먹어 치킨도 안먹어요 치킨 아예 한달 가까이 입에 대본적도 없어 또 뭐있냐 밀가루로 된거 여러분 밀가루 뭐 빵 빵 당연히 안먹고 통밀 빵은 먹어요 통밀 100% 빵은 먹어요 근데 통밀 100% 빵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빵이 빵이 아니야 떡볶이 안먹고요 분식 절대 입에 안돼요 이게 사람이 내가 무슨 수도하는 느낌이에요 수도승 있잖아 수도하는 느낌이라니까 도닦는 느낌이 있지 통밀빵 100%를 엊그저께 한번 먹었거든요 빵이 쓰더라고 써 왜 쓴지 모르게 써요 아 근데 도저히 안되겠어가지고 빵이 너무 먹고싶어서 사실 통밀빵도 먹으면 안되는데 정말 너무 못참겠어서 그걸 먹었어요 그것도 너무 맛있는거야 아무튼 아무튼 그렇고 또 밀가루로 된거 또 뭐있지 아무튼 안먹어 아무튼 그리고 야채있잖아 야채를 반드시 하루에 한 1kg정도는 채워서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못먹는 날도 있는데 어 그렇구요 흰밥 안먹어 맞아 흰밥 안먹어 되도록이면 현미밥 그것도 현미 되도록이면 현미 100% 어 100%로 된 밥 현미 100% 현미 100%로 된 밥은 정말 좀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딱딱해 밥이 흰밥은 절대 안먹고 미칠거같애 진짜 이러니까 사람이 와 이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 근데 제가 커피만 마시거든요 사실 제가 한약을 먹어요 다이어트 하기도 하고 요즘에 자꾸 탈모가와가지고 그거 관리한다고 이제 그것때문에 한약을 먹는데 거기에서 이 커피도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커피는 내가 도저히 이거 못 끊겠는거야 미칠거같은거야 커피까지 끊으니까 나 술도 안마시 담배도 안끼지 면도 안먹지 밀가루 안먹지 밥 안먹지 야채만 먹지 이게 뭐 거의 사람이 진짜 수도승이야 진짜 도닦는 느낌인거야 내 간디야 평화주의자 살생을 안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또 기후식품을 커피밖에 안마시잖아요 야 이거 커피까지 한때는 끊었거든요 딱 한 3일인가 참다가 이건 사람 사는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우울증이 올거같을거야 내가 그래서 커피는 안되겠다 커피는 마셔야겠다 해서 커피는 마셔요 커피만 커피만 마셔 정말 그러니까 살이 정말 빠지더라구요 붓기부터 빠지더니 살이 빠져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